안녕하세요 꽃담 다육스토리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 놓으시면 영상 찾으실 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문하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전화번호하고 우측에 있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힘드신 분들은 전화 주셔도 괜찮고요 날씨가 더워서 다들 달기도 힘들어하고 오래들도 힘들고 다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또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냥 여름 그 자체를 즐기는 방법뿐이었겠죠 오늘도 작은 애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수분 가겠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애들이고요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한 개당 8천원씩이고요 제가 이렇게 7종을 묶어봤습니다 물에 택배하기에 7종 묶었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5cm 조금 넘습니다 한 5.5 정도 5.5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금 넘습니다 5cm 정도 좀 넘습니다 조금 넘고요 이런 애들입니다 키는 한 6.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여기다 자그마한 애들 빨간 토트 있는 애들 자그마한 애들 심어주기 좋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런 애를 지금 이렇게 얹어봤어요 이런 애를 얹어봤습니다 아주 예쁘죠 문스톤인데 이렇게 문스톤인데 아주 예쁩니다 이런 애를 하나씩 얹어도 예쁘고 자그마한 빨간 포트 하나 정도 심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 7종이면 5만 6천원이지만은 할인하겠습니다 할인해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요즘 다 할인해드리죠 제가요 네 5만원에 가겠습니다 7종을 묶어서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5만 6천원이지만은요 정수분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얘는요 한 개당 2만 4천원씩이고요 컬러가 이렇게 6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색감이 다 예쁩니다 아 요거는 2개씩 갈게요 2개씩 무료 택배 하겠습니다 2개이면 4만 8천원이죠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입구는 후리를 이렇게 잡혀있고요 깔끔하고 예쁩니다 아 요거 한 개당 2만 4천원이라서 2종씩 가겠습니다 2개씩 3만 8천원이면은 무료 택배 안되지만은 무료 택배 해드릴게요 2개씩 이렇게 골라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은 마음대로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한 개당 2만 4천원이고 2개씩 4만 8천원에 무료 택배 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예전부터 쓰고 있는 애가 여기 하나 있어요 요거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됐지만 이렇게 하나 딱 심기 빨간 포트 하나 심어주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넉넉하게 앞에 후릴이 있기 때문에 물주기도 좋아요 조금 넉넉하게 틈 사이에 물주기가 좋아서 아 요분 제가 강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물마름이 좋습니다 하분이요 이렇게 유약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마름이 상당히 좋고요 빨간 포트 하나 딱 심어놓고 키우기 아주 예쁜 고르나분입니다 요거는 두 개씩 골라가세요 색깔대로 골라가세요 연핑크 있고요 색깔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핑크 주황 진파랑 이거 진핑크가 있고요 노랑이 있고 하늘색이 있고요 색깔대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만약에 한 분이 한 분이 다 하시면은 할인을 좀 많이 해가지고 13만원에 가겠습니다 14만4천원이지만은 7종을 다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13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선형분 소개하겠습니다 허리 잘록하고 나시나 내죠 얘네들 한 개당 2만천원씩입니다 2만천원이지만은 제가 4종을 묶어서 오늘 할인 일자 많이 해드릴게요 4종 묶어서 2만천원이지만은 19,000원씩 계산해서 가겠습니다 7만6천원에 갈게요 4종에 7만6천원 가겠습니다 아주 예뻐요 이렇게 깔끔하고 예쁩니다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고 다리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마감도 좋고 입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주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려 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8.5 긴 들이 되면 8.5고 이쪽으로 재면 8cm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애들이고요 높이는 10cm 보시면 되고요 제가 쓰고 있는 애네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렇게 제가 얘네를 하나 심었는데 심어서 쓰고 있는데 얘네들이 물주기가 좋습니다 이 사이사이로 물주기가 상당히 좋아서 쓸모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빨간 포트 하나씩 이렇게 딱 좋습니다 이렇게 4종 해가지고 할인해서 7만6천원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이즈가 가장 큼직한 분으로 가겠습니다 미루공방 분입니다 이렇게 꽃 모양이 아주 예쁘고요 한 개당 3만5천원씩 나왔어요 얘네들도 제가 할인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다리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돼 있고요 물구멍이랑 다리가 일체형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비도 한 마리에 날아와 앉았죠 이렇게 돼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드리게 보습니다 화분이 단단하니 아주 예쁩니다 입구 사이즈가 10.5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0.5에다가 높이는 높이도 한 10.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군생 되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색감 봐주세요 이렇게 두 개 해서 이렇게 두 개 세트를 묶었고요 또 요거 살짝 큰 꽃이죠 큼직하고 나비도 여기 해바라기입니다 요런 꽃 두 개 이렇게 묶었습니다 두 개씩 하면은 7만원이에요 하지만은 제가 6만5천원씩 가겠습니다 2종씩 해가지고 6만5천원씩 가겠습니다 요거 1번 갈게요 1번이고요 요거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쓰시기 좋을 거예요 아마 군생 드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화분이 깔끔하니 아주 정교하고 뒤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요거 두 개 한 개당 3만5천원 이지만은 두 개 해가지고 6만5천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깔끔한 화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요런 분들 가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아무리 요거는 거리대 내놔도 괜찮고요 노지에 쓰셔도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요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화병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물구멍 한번 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 개당 2만2천원짜리 2만2천원짜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세일을 좀 해 드릴게요 3종이면 6만6천원 이지만은 6만원에 가겠습니다 10% 빼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9cm 보시면 되고요 9cm 조금 넘습니다 높이는 한 11.5 12가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깔끔하고 예쁩니다 화분 자체가 이렇게 예뻐서 단지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요 요건 건강분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예쁘죠 전쪽도 이렇게 돼있고요 또 안에 물질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요런 분입니다 요거 3종 해가지고 6만6천원 이지만은 6만원에 가겠습니다 닭이 심었을 때 아주 깔끔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화분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또 요런 구성으로 묶어봤습니다 요거 작은 애들입니다 얘네들 한 개당 15,000원짜리에요 15,000원 빨간 포트 심기 딱 좋은 사이즈죠 15,000원짜리 두 개하고 요거 3만원짜리입니다 입구 한번 재 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8.5, 8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5 정도 나오네요 8.5 하고 높이는 한 9cm 정도 9cm 조금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런 분 두 개하고 요거 큼직한 분입니다 요거는 입구 사이즈가 1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는 13 나오는 분입니다 요렇게 3점을 묶어서 쓰시기 아주 좋을 거고요 거리대 쓰시는 분들 아주 좋을 겁니다 빨간 종이 컵을 한번 놔 볼게요 이렇게 쏙 들어가고 여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키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요 아직 큼직하죠? 네 이번에는 설왕홍방 하겠습니다 설왕홍방 4종으로 묶어봤어요 한 개당 15,000원 이고요 4종 묶으면 6만 원이지만은 오늘 제가 할인 좀 해드릴 겁니다 얘네들도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게 나왔죠 그림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쁩니다 이렇게 깔끔하고요 거리대 내놔도 괜찮고 요거는 노제 쓰시는 분들 쓰셔도 아주 너무 예쁜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수국이 있죠 수국이 있고요 수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깔끔하고 아무리 오래 쓰셔도 항상 새것 같은 그러나 분입니다 4종이면 6만 원이지만은 오늘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4종이면 5만 원, 1천 원 갈게요 이번에는 이런 구성으로 가겠습니다 큰 애들 두 개 묶었고요 묶었고요 한 개당 2만 원짜리입니다 2만 원짜리 두 개 묶었고 1만 원, 1천 원짜리 두 개 묶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1호 짜리고요 얘네들은 1호입니다 입구 사이즈 얘네들은 10cm 얘네들은 거의 10cm 가까이 다 나오는 애들이고요 얘는 또 입구 사이즈가 10이 정도 나옵니다 큰 애들은요 요거는 한 개당 2만 원씩이고요 요건 1만 원, 1천 원씩입니다 이렇게 묶으면 4종을 묶으면은 7만 원 나와요 7만 원 나오지만은 얘네들 할인을 좀 많이 해서 오늘 6만 원에 가겠습니다 4종 이렇게 묶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사이즈가 아주 큼직하고 그래서 쓰시기 좋습니다 요런 애들은 군생들 쓰시기 좋습니다 큼직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예쁘죠 요런 분 두 개 하고 2만 원짜리 두 개 하고 나비도 한 마리 날아와 앉았습니다 요런 애들 하고요 요런 애들 같이 작은 애들 섞어서 요거는 빨간 포트 심기 좋고 요거는 군생 심기 좋습니다 창 같은 거 심어도 괜찮고요 군생 심으면 좋습니다 7만 원이지만 할인을 많이 해서 오늘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큼직한 분으로 가겠습니다 키가 있는 애들 하나 하고요 단지 스타일의 큼직한 분입니다 요런 분입니다 사이즈 큼직하죠 요런 분 한 개당 3만 원씩 가겠습니다 낮게 판매도 가능합니다 입구 사이즈 13.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3.5에다가 높이도 한 13.5 정도 보시면 됩니다 롱브를 한번 재볼까요 얘는 11 나오고요 높이는 14.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분 이렇게 따로따로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3만 원씩입니다 한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꽃무늬가 같아서 꼭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단지 스타일 아주 멋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아주 진짜 멋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이즈도 큼직하고요 군생도 심어놓으면 아주 근사할 것 같습니다 근사하나 분입니다 아주요 이렇게 두 개 나란히 놓고 쓰셔도 예쁠 것 같으네요 한 개당 3만 원씩 가겠습니다 좌우 써주시면 되세요 네 이번에도 선물 내버립니다 신상부 신상이에요 너무 예쁘죠 깔끔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가 색감이 옛날에는 참 안 이뻤는데 요즘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3종을 묶어서 6만 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1.5고요 11.5고 높이는 한 11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부터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런 화분입니다 여기 깊은 다리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이 여기까지만 차는 거라서 예뻐요 그리고 또 밑에는 살짝 이렇게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가서 또 많은 흙이 들어가지만 거리도 내보내도 괜찮고 노지에 쓰시는 분도 쓰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화분은요 다행이 심어놓으면 또 근사하죠 이런 애들이요 이렇게 색감 봐주세요 이런 색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감 묶어서 이것도 6만 원에 가겠습니다 한 분이 두 개를 다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여섯 개를 나란히 놓고 쓰시면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개를 나란히 놓고 쓰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통일감도 있고요 네 이번에는 24분 신상 가겠습니다 신상입니다 생긴 형태가 참 예쁘게 나왔죠 이런 형태로 연통형으로 나왔고요 제가 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리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물길이 이렇게나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도 한번 봐주세요 이런 형태고요 컵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늘씬합니다 스타일도 늘씬하고 아주 예뻐요 색깔을 제가 이렇게 묶어 봤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색깔을 묶었지만 그림이 다 다릅니다 이건 새가 있고요 새가 두 마리 있고요 이건 꽃나무하고 나비가 있고요 이건 또 핑크색인데 나무하고 나비가 두 마리 있습니다 이건 진핑크인데 또 하얀 나비가 있고요 이렇게 한 개당 2만 원씩이고 사정이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인데 제가 할인 대신에 서비스 이거 넣겠습니다 이거 작은 분이 콩분이 아니고 작은 분입니다 이렇게 3종을 넣어서 얘네들 사이즈 한번 재드릴까요 얘네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네들 사이즈 좋아요 괜찮아요 7cm입니다 빨간 포털을 신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7cm 애들입니다 이렇게 3종을 넣어 가지고 7종이 8만 원 가겠습니다 서비스 3종까지 해 가서 8만 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예쁩니다 얘네들도요 이렇게 쓰시기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가성비 좋은 이런 꽃분 가겠습니다 이거 많이 찾으셨고 다들 좋아하세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런 분입니다 물구멍이나 한번 봐 드릴게요 이런 분입니다 빨간 포털 신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9cm 보시면 되고요 9cm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8cm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분입니다 한 개에 8,000원씩 이고요 이렇게 7종을 묶겠습니다 7종을 묶어서 이거 56,000원에 가겠습니다 7종에서 56,000원 갈게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한 개당 12,000원 짜리고요 5종 묶었습니다 5종 묶어서 이거 6만 원에 가겠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이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물구멍 이렇게 있고요 다리 다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요 입구 사이즈가 10.5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5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높이는 높이도 한 10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넣고 쓰시기 좋고 작은 애하고 사이즈랑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작은 애하고 이렇게 사이가 납니다 네 이거는 8,000원 짜리고 이거 12,000원 짜리죠 사이즈 차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납니다 네 이번에는 큼직한 물이죠 이런 물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1.5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0.5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붓꽃인가요? 이게요? 붓꽃인가요? 난처인가요? 붓꽃이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 나비도 한 마리 날아와 있습니다 아직 다리도 튼실하고 아주 예쁩니다 이거 한 개당 26,000원씩이에요 이거 두 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낱개는 묶겠습니다 이거 해바라기에다가 해바라기가 세 송이 있죠 나비도 날아오고 호랑나비도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란히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를 묶을게요 두 개 묶으면은 52,000원이지만은 이거 5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5만원 갈게요 네 이번에는 또 실리적인 화분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일단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조금 큰 사이즈였고 이거는 그거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입니다 한 개당 얘네들 만원짜리입니다 쓰시기 좋아요 빨간 포트 합식하기가 참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는 합식할 때 마땅하지 않으면 이런 데다가 한 두 포트 정도 합식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예쁩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이꼴 사이즈 12.5 보시면 되고요 12.5 보시면 되고 키는 예를 들을까요? 키는 8cm 보니다 8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쓰시기 아주 좋고요 합식을 해도 괜찮고 군생들 자고 다니는 애들 심어주면 참 좋습니다 쓸모가 많은 화분인 것 같아요 한 개당 만원씩이고요 5종에서 이거 5만원 가겠습니다 5종에 무료 택배하고 5만원 가겠습니다 아주 쓰시기 좋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요 네 상토봉 화분 또 신상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빨간 포트 하나씩 딱 좋은 사이즈가 새로 나왔어요 신상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리 한번 봐주시고요 한 개당 만일 천원씩입니다 이거 산토봉이고요 깔끔하게 나왔죠 전쪽을 살짝 물아준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있고요 또 화병이 있는 이런 디자인이 있고요 제가 섞었습니다 골고루요 한 개당 만일 천원씩이에요 여기 산토봉이라고 이니셜 다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 다리도 한번 봐주시고요 아주 야무지게 나왔습니다 화분이 빨간 포트 하나씩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 컵 한번 놓을게요 여기 놓았을 때 안에 쏙 들어가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유 있게 들어가죠 들어가고 여기가 한창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쓰시기 좋을 거예요 아마 한 개당 만일 천원씩이고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려 볼게요 그래도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8cm 보시면 되세요 8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종을 묶었습니다 5종 묶어서 무료 택배 하겠습니다 5종 묶어서 6만원에 무료 택배 하겠습니다 6만원에 무료 택배 하겠습니다 5종에 6만원 무료 택배 하겠습니다 쓰시기 아주 좋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요 한복으로 심어도 아주 예쁜 깔끔스러운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안에 또 다 보석자까지 해주셔서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윗줄이요 이건 2번입니다 2번은 스타일이 약간 다르죠 이거 하나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스타일이 다릅니다 전쪽이 약간 달라요 이렇게요 이런 분 이것도 개당 만일 천원씩이고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요렇게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은 또 윗줄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하나가 좀 이거 하나가 좀 전쪽이 이렇게 다르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하나가 좀 다릅니다 이런 애들이 있고요 또 얘는 이렇게 생긴 애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또 약간 다리 조금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 한 개당 만일 천원짜리니까요 입구는 똑같은 입구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입구는 요거는 뭐 얘가 제일 크네요 9.5 나오고요 요런 애들은 보통 한 9cm나 9.5 정도 보시면 넉넉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5종에서 요거 6만원 가겠습니다 아주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선토방입니다 약간 아이보리였으면은 이거는 하얀 바탕입니다 몸판에 유약 칠해져 있어 가지고 때가 타거나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개당 2만 2천원이고요 다리는 요렇게 또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다리는요 물구멍이랑 봐주세요 요런 분입니다 요거 한 개당 2만 2천원이고요 요렇게 3종을 제가 묶어봤습니다 3종 묶으면은 6만 6천원이에요 입구 한번 재볼게요 그렇지만 할인 좀 하겠습니다 입구 11 보시면 되고요 11 사이즈에다가 아 높이 한번 볼까요 높이는 9cm 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요런 분입니다 요거는 3종이면 6만 6천원이지만은 3종 요렇게 해가지고 6만원에 가겠습니다 군생 신기 좋고요 이 화분은 다리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아 뭐를 심어도 심어놔도 아주 예쁘고 거리도 나가도 좋습니다 요런 애들이요 네 할인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산토방입니다 요렇게 입구가 후릴로 돼 있고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고 아 굉장히 돌아가면서 코스를 요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팽 돌아가면서 맛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깔끔하고요 한 개당 3만 2천원이에요 옛날에는 이 화분이 굉장히 비싸게 나왔던 화분입니다 이번에 가격이 모양이 살짝 변하면서 가격이 많이 샥해졌어요 굉장히 예쁩니다 아주 고풍스러우고 예쁘고 다리도 한번 봐드릴게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도 모양을 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죠 요런 무늬입니다 한 개당 3만 2천원이고요 빽 돌아가면서 꽃무늬가 있는 요런 무늬이라서 어느 쪽으로 돌려놔도 예쁩니다 아주요 요런 무늬입니다 두 개 해서 요거는 6만 4천원이지만은 6만원에 가겠습니다 6만원에 갈게요 쓰시기 좋아요 입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11.5 보시면 되고요 11.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0.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요렇게 두 개 놓고 나라에 놓고 쓰시면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질리지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고전적인 미도 있고 깔끔합니다 화분이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내드려요 네 재밌는 화분으로 가져왔습니다 요런 분입니다 여자애가 턱을 개고 있고요 여기 남자 소년이 있어서 여기 밑에 화분을 하나씩 차고 앉았어요 요런 분입니다 한 개당 만원씩 가겠습니다 다 여기 10만원 많이 기억했죠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거 6cm고요 높이는 한 7cm 정도 높이는 7cm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한 쌍으로 가져가세요 한 쌍에 2만원입니다 요렇게 판매하겠습니다 필요한 개수 말씀해 주세요